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게 참 고단합니다. 사는 일이. 오늘 한 분께서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여러분 사는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죠.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컴퓨터공학과는 공부를 무진장 많이 시킵니다. 아마 이공계 가운데서도 가장 학부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밥 먹듯이 여러분들 밤을 새고 해서 그렇게 졸업해야 될 그런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아주 유망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올해 어마어마하게 취업난 여러분들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달에 외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가 미국 컴퓨터 전공자들이 취업문을 뚫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내다보기 힘든 겁니다. 취업 프리패스 미국의 컴퓨터 전공생이 울고 있다. 여기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대학에서 여러분들 입학정원을 늘려가지고 졸업생은 40% 정도 증가했는데 채용이 30% 정도 감소한 겁니다. 미국의 취업 걱정 없는 전공을 여기 엿든 컴퓨터공학과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는 데죠. 이제 지난 5월 달 기사입니다. 미국 내수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 수는 2024년 기준으로 60만 명. 5년 전에 대비해 40%가 늘어난 겁니다. 유망할 걸로 보고 대학도 늘렸고 컴퓨터공학과 여러분도 많이 지원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내다보기가 힘든 겁니다. 살아가는 것. 지금 의과대학을 보게 되면 꼭 같은 일인 겁니다. 꼭 같은 일인 거지. 인기가 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 사람들이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40% 정도가 늘려놨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요가 없어진 거죠 많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는 100만 달러의 연봉을 주고서라도 모셔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프로그래머들은 많이 필요한 한 겁니다. 특히 또 ai가 발전하게 되면 코딩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돈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경력 관리도 마찬가지고. 젊은 어머니들이 이런 의과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목을 매는데 한 번 정도 더 따져보라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냥. 좋은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뭐가 좋겠냐 이야기죠. 코딩을 ai가 이런 가장 많이 대체할 건데 가장 이런 많이 대체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코딩일 겁니다. 그래서 이 김훈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밥벌이의 지경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사회현상을 볼 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가 해고를 당한 겁니다. 이 엔지니어가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기자가 태크잡이 말라버렸다. 그리고 곧 돌아올 것 같지 않다는 거죠. 해고가 되면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이 사진 한 장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해고가 됐는데 직장을 잡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자가 참 잘 잡았죠. 표정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경 한 장의 사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 회사의 가용 자원이 AI 분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그런 데 투입되는 자원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다. 여기 클리스 볼즈라는 사람인데 지난해에 해고가 된 겁니다. 나는 경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잘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분은 정말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름이 클리스 볼처죠. 한국이 어떤니 뭐 어떤니 이렇게 하자면 미국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고되면 그냥 그날로 짐 싸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좀 봐주지 않습니까. 양키들은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우리보다 작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몇백 달러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을 갖고 내가 여러분들 참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했던 지난 날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고용이 그렇게 이렇게 그냥 자르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냥 바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게 지난해 해고당한 다음에 뭐 수백 장을 이력서를 던지고 노력했는데도 직장에 안 잡히는 건 실업급이라면 아마 10업급여가 몇 달 주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주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 인력에 대한 보시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그런 고용 인덱스입니다. 계속 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은 좀 좋았습니다. 계속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저축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축을 잘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나오면 사회구조가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빌빌빌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돈 나가야 될 때가 많으니까. 전번에 스탠포드 대학교 여러분들 재무학 강연하는 거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 여유자금이 500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급상황에 동원할 수 있는 돈이 500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내려가는 거죠. 20년까지 여러분들 아주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핵심이 뭔가 하니까 AI가 뜨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투입해야 될 여러분들 자원들이 전부 다 AI로 다 가는 겁니다. 우리 체제가 뭐니뭐니 하더라도 이러면 참 가혹합니다. 미국 자본주의라는 거가. 그래서 생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냥 해고를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메탄이 뭐 구글인데 수만 명 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 뭐 밝힐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회사 사정 때문에 다. 그러면 통에 대해서 짐 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죠. 현재 구직시장은 몇 년 전보다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랜 쿠게마는 이베이에서 온라인 마케팅직을 잃은 후에 3개월간 메네텐의 가로등 기둥에 최근 해고됨 새로운 일 찾음 내용에 150개의 전단지를 붙였다. 30세에 그는 이러한 전단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회사의 사무실 앞에 부착되면 채용 과정들이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구직시장은 몇 년 전보다 확실히 어렵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의 공고는 2020년 2월 이후에 30% 이상 감소했고 그러니 즉 새로 갓 졸업한 사람들은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올해만 기술회사 등은 13만 7000개의 일자리를 감원했다. 크리스 볼처는 기술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20년이 넘고 최근 부동산 기술회사에 해고된 이후 매우 다른 상황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분이죠. 상황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가정을 갖고 있을 것이고 20년 됐으니까. 그럼 10업, 실업급여를 6개월인가 아마 1년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럼 받고 그럼 20년 정도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집은 한 30년이나 40년 정도 다운페이를 할 거 아닙니까. 모기지를 이용해 가지고 매달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제도회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고용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를 낸다는 것이 집을 사서 계속해서 이런 모기지를 낸다는 게 너무나 위태루위태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리크루터나 추천으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잘 알고 있던 네트워크가 거의 모두 다 해고되어서 처음으로 이력서를 대규모로 발송해야 됐다. 아르마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해고가 돼버린 겁니다. 120개 직업에 지원했지만 3번 전화통화만 있었다고 전하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못 내면 그냥 집이 바로 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 이유가 너무나 많은 재원이 AI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회사가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AI 분야의 전문가들은 높은 급여를 받고 이동할 수 있지만 일반 엔지니어들이 2배, 3배, 4배 정도를 받지만 갑자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부가 다 의사하겠다고 달려가는 겁니다. 키가 찬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시대 상황을 계속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만큼 이런 팍팍하고 어려운지 진짜 밥벌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건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신보청 체리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